오늘 장 좀 분석을 해보고요. 다음 주 장 전략까지 함께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전체적으로 미국 3대 지수가 굉장히 좋게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좀 기대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모습들이 나오면서 다소 실망감을 안겨줄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시장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여전히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의 수급 방향성에 따라서 언제든지 또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너무 고민이라든지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으시되 종목을 좀 잘 고르신 분들에게는 기회의 장이 아니었나 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보면 외국인이 좀 매도를 했죠. 근데 외국인의 매도세는 그렇게 크지 않았고 기관의 매도세가 굉장히 또 많아 보이는 그러한 착시 효과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 중에 금투의 물량이 좀 많았다는 게 저는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기관 투자라고 하면 흔히 금융투자 그리고 투신, 연기금 이렇게 분류를 해드릴 수 있는데요. 금투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을 하는 주체이다 보니까 오늘 매도 금액이 많이 나온 거에 대해서 미리 겁먹을 필요는 없지 않나 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금투가 오늘 보니까 3,800억 원을 던졌네요. 꽤나 어마어마한 숫자인 것 같고 그렇다면 일단 그래도 시장을 좋게 보라고 말씀을 했으니까 다음 주 시장에는 어떤 섹터가 좀 움직일까요? 일단 결국에는 실적을 동반한 기업들의 움직임을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금 있으면 또다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어볼 단어가 반기 실적 시즌일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적 대비 이미 주가가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이 드는 쪽은 반도체 IT라든지 2차전지가 좀 대표적일 것 같고 대체적으로 사실 실적을 동반한 기업들, LCC라든지 조선이 같은 경우에는 아직 상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이쪽을 조금 더 바라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이번 주 흐름을 놓고 보면 저는 다음 주에는 자동차 쪽을 꼭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사실 조금 약간 실망감이 나오는 게 계속해서 올라갈 줄 알았는데 그렇게 힘은 없더라고요. 일단 현대차라든지 기아가 사실 1분기는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엄청나게 좋은 판매 대수를 좀 내보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어닝 서프라이즈급의 실적이 나오면서 주가가 올라가긴 했는데 또 한켠에서는 계속 고민을 하는 거죠. 지금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그리고 또 차의 가격은 올라가는데 정말 그 값을 지불하고 2분기에도 3분기에도 이 차를 사줄 수 있는 소비자가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갈듯 말듯 갈듯 말듯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었고 그리고 한 3주 전 같은 경우에는 뉴욕에서 현대차 기아를 도난을 또 당하기 쉬운 차다라고 해서 한번 소송을 좀 제기했던 이슈가 있었었죠. 그런데 이제 저는 그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북미 시장에서 지금 현대차와 기아의 브랜드 인지도가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국 브랜드를 조금 도와주고자 했었던 저는 언론 플레이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은 일시적으로 흔들리긴 했으나 그 부분을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면서 현대 기아 같은 경우에는 아직 완전하게 상승 추세로 돌렸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신흥 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또 인도 시장이라든지 브라질 시장에서 판매대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더 늘어나는 실적을 좀 기대해 보는 것이 어떨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차를 다음 주에 봐야 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고 종목은 어떤 거 보세요? 결국엔 종목 장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자동차 이야기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에게 현대차 기아 말씀드리면 아마 공감 많이 못 가실 것 같아요. 결국에는 변동성을 좀 노려본다고 하면 반도체를 이야기할 때 반도체 소부장을 이야기하듯이 자동차를 이야기할 때는 결국은 부품사 쪽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그 기준으로 본다면 저는 HL만도를 한번 보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여기가 고객사가 어디죠? 그러니까 GM도 있고 포드도 있고 해외 고객사도 굉장히 많고요. 일단은 확실한 고객사는 결국에 현대차와 기아겠죠. 그러다 보니까 확실한 캐시카 역할을 할 수 있는 고객사가 있다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 또 이제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이 GMP라고 하는 이 기반을 가지고 현대차가 최근에 계속해서 이 전기차 시장에서의 지배력 그리고 시장 점유율을 계속 높여가고 있는데 그에 이제 또 부품을 공급하고 있다 보니까 현대차와 기아가 커지면 당연히 HL만도의 기업 가치도 그리고 외형 성장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상대적으로 최근 상반기 주가를 보면 완성차는 올라갔고 부품사들도 올랐는데 HL만도만 상대적으로 좀 덜 오른 부분이 좀 있어요. 이러한 부분들이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생겼다라고 저희가 이제 표현을 드리는데 이 가격적인 메리트를 또 메이저 주체들이 최근에 또 관심을 보이고 있고 특히나 외국인의 지금 순매수가 최근에 계속해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바닷건에서 한 번 더 관심을 받아주게 된다라고 하면 HL만도도 지금보다 더 좋은 시세를 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 이제 자동차가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는 지금 자율주행 쪽을 또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또 자율주행하면 HL만도가 또 가장 대장주의 모습을 펼쳤었던 그러한 스토리가 있기에 저는 지금의 가격이다라고 하면 HL만도 충분히 매력적이다라는 의견을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HL만도 앞서서 저희가 앞선 코너에서 이미 만나본 종목이거든요. 여러 번 이야기가 나온다라는 것은 그만큼 시장 투자자의 눈이 한 곳으로 몰려있다.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오늘만 나온 게 아니라 이번 주에 한 번 더 나왔습니다. 계속해서 좀 이야기가 나오는 기업이고요. 그런데 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지금까지 안 갔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맞아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안 갔었는데 최근에 메이저 수급 주최에 관심을 받는다면 저는 주가의 모습도 조금은 다양하게 올라올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 번 드려보면서 HL만도 차트 보면서 좀 매매 전략을 짜 보도록 할게요. 일단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동안 작은 박스권을 그려왔습니다. 작은 박스권을 그려왔던 상황에서 최근 들어 다시 한 번 더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지금 나온 상황. 그리고 6월 21일 날 지금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는데 그 전날 현대차에서 전동화 관련 사업에 막대한 투자를 하겠다라는 뉴스가 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년 큰 금액에 투자를 하는 현대차와 기아이기에 저는 분명히 HL만도의 부품 수요도 그만큼 같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평가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만약 뉴스도 없고 재료도 없고 실적도 좋지 않다면 당연히 말씀 안 드렸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뉴스가 조금씩 나오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실적만 뉴스에 부합하는 수치만 딱 나와준다라고 했을 때는 충분히 또 강한 상승세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것이 HL만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 기록했던 이 4만 5천원이라고 하는 저점 가격대 이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아무래도 언제 샀던지 다 손실일 겁니다. 그러면 4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사실 지금 사야지 라는 매수세보다는 지금 일단 HL만도는 진짜 아닌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투매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에 4만 5천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손절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만약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면 HL만도는 사실 단기적인 시세를 제가 노리자고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반기보다 더 나아지는 하반기를 좀 기대해보자. 즉 중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저는 충분히 매력적인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천천히 보신다라고 했을 때는 박스 상단이라고 할 수 있는 6만원이라는 가격대를 저는 1차 목표로 잡고 대응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드려보면서 목표가는 6만원 한번 제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HL만도 주주분들께서는 김태성 이사님 말씀 듣고 조금 더 답답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4만 5천원 대 이탈 나오면 손절을 약간 고려를 해보는 게 좋겠고 하반기까지 봤을 때 HL만도 실적이 따라주는 기업이고 최근 들어서 기관의 매수도 계속해서 따라 붙고 있습니다. 6만원대까지 보자라는 전략 듣고 왔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비전경제연구소의 김태성 이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